잠깐만 댓글 있나? 어? 아니야 잠깐만,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야? 맞아,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언니 와이파이 해놨어요? 아니야, LTE인데? 어, 왔다, 왔다, 왔다 안녕 안녕 가까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우리 너무 안 보이구나 여기 잔재 어? 너무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걸, 오! 부신 건가? 아니야, 끌고 오면 돼 어? 아 안녕 Hello 위버스에서는 처음 만납니다 네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블랙핑크 아, 저희는 내 옷을 봐 블랙핑크라고 어, 잠깐만 저 바지 좀 갈아입고 왔어요 왜? 왜 바지랑 갈아입어? 옷이랑 블랙핑크로 그런 거였어, 언니? 너 갈아입고 싶어? 괜찮아, 내가 너무 블랙핑크니까 일단 우리 6주년 축하해요 6주년 축하 6주년 축하 어떻게 하는 거지? 6주년 축하합니다 6주년 축하합니다 6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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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블링크 블랙핑크와 블링크 6주년 축하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 같이 킬려고 했는데 아, 스케줄이 너무 안 맞아서 저희가 좀 기다리다가 결국에 급하게 키게 되었고 네, 나머지 친구들도 곧 만나서 인사하러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먼저 왔고 다음에 넷이서 꼭 다시 킬 거니까 네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네, 지금은 저랑 리사가 6주년 축하를 하러 블링크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이거 잘 들려요, 혹시? 이거 막혀있는 거 같아서 아, 막혀있어서? 여러분, 저희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봐봐 잘 들리나? 답 기다릴게요 잘 들리나요? 잘 들려 잘 들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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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저희가 6주년을 맞아서 이제 막 어, 리사가 머리를 되게 당당하게 공개했는데요 어, 맞아! 어, 맞아! 뭐야! 진짜 웃겨 아니 일이 있었어요 정말 큰일이 있었죠 큰일이 있었죠 우리는 아, 우리 이번에 뭐 어떤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머리 색깔 머리 색깔이 공개된 그거였으니까 아, 어, 이거 말고 다른 거 올리자 했는데 뭔가 약간 서프라이즈 하고 싶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지수 언니가 그러면은 우리 흑백으로 하자 맞아, 맞아, 맞아 아, 흑백해도 뭔가 찝찝해 맞아, 요즘 아, 우리 블링크들은 색깔 잘 바꿔 머리색 바로 알아낼 거야 이래서 그러니까 그럼 너 머리색을 바꾼 후에 흑백을 하면? 했는데 아, 싫대, 싫대 찝찝해 안돼 근데 저희가 요즘에 컴백 준비하면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게 다 이제 머리 색깔도 그렇고 저희 컴백이랑 이제 스포가 응, 잠깐만 관련이 돼 있어서 오, 이거였다 오케이, 오케이 맞아, 땡큐 이제 사진이 너무 없어갖고 응 진짜 막 연습생 때 사진까지 다 털었어요 저희가 진짜 옛날 컴퓨터를 켜고 진짜 계속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못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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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다가 뭐 결국에는 그 진짜 불핑하우스 때 사진을 찾아서 그걸로 올렸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제니가 구글링으로 저희의 이쁜 사진들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베스트 사진들을 찾아서 공유했어요 공유했어요 리오 노노 리오 노노 노노 이러고 줬는데 이제 그중에서 약간 이렇게 편집된 사진들을 올리다가 제가 약간 이상하게 편집된 걸로 네 코첼라 때 넷이서 사진 찍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몰랐어 우리 또 잠깐 깜빡했었어 기술이 아주 좋으시네요 어쨌든 네 6주년 너무 즐겁습니다 누구야? 리오인가? 냐 리오 리오 리오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박수 너무 웃기다 되게 오랜만에 염색한 것 같아서 좀 어둡게 나온다 그러게 머리 엄청 상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숨기려고 진짜 완전 노력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근 6주년 축하 영상을 찍었어갖고 어? 저도 아침에 뜬 거 보고 잠깐만 그럼 우리 어제 그렇게까지 안 돼요 공개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사진들은 저희가 차차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너무 기대되죠 저도 너무 기대돼요 오늘 스포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까 전에 리사가 저희 스포 어디까지죠? 일단 물어보고 아 스포는 안 되지 이제 웬일이에요 언니? 나는 원래 스포 안 해 언니 잠깐만 블링크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언니야 나 원래 블링크 너무 어이없다 진짜 나 원래 스포 안 해 봐봐 여러분들 제가 스포 합니까 안 합니까 얼른 알려주세요 갑니다 아니 근데 언니는 언제 언니는 스포의 왕이야 아니야 스포의 공주 왕이냐 공주냐 스포 안 한다니까 스포 엄청 해 빨리 말해봐 언니 엄청 했어 우리 그 How you like that 때도 했어 언제 아 절대 안 하는데 아니 스포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팀 중에는 스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 저는 진짜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블링크는 블링 우리 블링크 저한테 물어볼 아우 우리 공주님 난리가 났네요 아 오늘 고양이의 날이에요 잠깐만요 저 공주님한테 들고 올게요 들고 올게요 응 들고 올게요 안녕 진짜 들고 오네 진짜 들고 오네 아주 오랜만에 나와요 공주님 공주님 너무 예뻐 공주님 세할 공주님 세할 세할 공주님 기분 안 좋아 공주님 기분이 안 좋아요 공주님 진짜 예뻐 대박 알겠어 가요 가요 어쨌든 저희가 6주년인데 이제 컴백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나도 컴백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코앞에 두고 있어서 계속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리네요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남았지 10일? 거의 10일 거의 10일 거의 10일 남은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만관부 아니 저는 끝까지 이걸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맞아 사실 오늘 금발 가발 쓰고 맞아 맞아 가발까지 준비해놨어요 맞아요 원래는 자기는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쓰겠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 그랬는데 아침에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면서 어 안 써도 되겠다 응 가발 취소 웃겨 그랬답니다 와 댓글 태연과 니니는 이래 아 그것도 이따가 스케줄 끝나면 네 둘은 또 둘이서 이기로 됐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다음에 4시에서 꼭 킬게요 네 오늘 진짜 4시 켜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왜 왜 리사 사랑한대 어 지수 사랑한다는 걸 빨리 찾아야겠다 지수 사랑한대 지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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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해? 나 지수 사랑해 스포 아니죠 과연 이것은 스포였을 것인가 언니 만건부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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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저도 리어 데리고 올게요 리오 우리 리오 인사해야지 오케이 어머 어머 리오 어디 지수 사랑해 지수 사랑해 지수 사랑해 지수 사랑해 리오 진짜 눈이 왜 이렇게 커 뭐야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어!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억울해 얼굴 오늘은 6주년이자 고양이의 날 건강해 코가 촉촉해 내가 방금 진단했어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리오 브링크 안녕 브링크 안녕 오랜만이에요 그치 리오 어 밖에 좀 시끄러울 거예요 오늘 무슨 에어컨 공사에 있어가지고 에어컨 공사에 있어가지고 집안일 네 집안일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계속 열심히 보는 중 진짜 너무 빨라 댓글 리오 사랑한대 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켜서 블링크가 이제 다 와서 인사하는 거지 그니까 우리 6주년이잖아 그니까 6주년 6주년이야 벌써 그럼 와 블링크는 우리 6년이나 아니야 더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봐왔어 기억 안 나? 우리 산옥 때 응 갑자기 누가 와서 응원해줘서 놀랐었잖아 우리가 맞아요 다 같이 이분들은 저희를 아세요? 이랬잖아 우리가 저희를 아세요? 갑자기 댓글을 보는 중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뭐 하나도 못 읽겠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멈춰서 읽을 수 있어 언니 오랜만에 보니 너무 예뻐요 오랜만에 봐야 되나봐 6주년 기념 하트 해주세요 어? 우리 원래 하트 말고? 우리 잠깐만 6주년 기념하트 해주세요 기.. 기념 어? 뭐야 이게 언니 꺾어야 돼 이렇게 꺾어야 돼 어떻게? 왜 이게? 이거는? 이거 어때? 이상하다 망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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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꺾어 빨리 아 이거 6주년 하트 아파요 우와 6주년 기념하트 해주세요 앞으로 다시 못해 진짜 웃겨 스포 가자 스포 가자 우리 스포 우리 스포 안 하기로 한 거 같았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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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코 앞이야 너 코 앞이야 스포 과연 이것이 스포였는지 만간부 모든 거 다 스포 같애 과연 이것은 스포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 봤는데 그 우리 딱 이거만 나왔었잖아요 이거만 나왔었잖아요 그거 그 저 동물 애들한테 다 이렇게 편집 해놓은 거 봤어요 어? 진짜? 네 그래서 루이도 루이도 이거 입고 다 있어요 너무 귀여워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저 다 저장해놨어요 감사합니다 핑크 나는 보내줘 어? 난 못 봤어 안 줄 거야 고양이의 날인데 고양이의 날인데 쩔어 사랑한 지수 누나 사랑한 지수 누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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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수 지수랑 리사 사랑한 데 어? 파전 먹었네? 파전 앞이 와서 막걸리랑 그러면 이래 이 정도면 한국인 역시 대한태국인 지수, can you wink? 지수, can you wink? 언니, 6주년인데 어때? 나 했어? 봐봐 6번 해줘, 6번 하나 둘 할리 셋 넷 다섯 마지막 안돼, 진짜 이상하다 좀 는 것 같은데 언니? 소질이 없어 늘었어 늘었어 왜 리어 고양이의 날이 왜 리어 고양이 맞아? 리어 리어 위버스에도 이제 이렇게 영상 켤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애큐지 리어, 컴이 짱 귀여워 리어 마미 침대 넣어 리어 리어 리어, 컴 리어, 컴 리어, 컴 진짜 귀여워 리어, 컴 리어 리어, 너 기다려줄게 이리와 내 머리가 오늘 왜 이러니 언니 머리? 왜? 언니 그렇게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와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야, 언니 가방 밟고 다니면 어떻게 해 잘했어요 아니, 너무 귀여운데 아니, 너무 귀여운데 벌써 가가가 안 가 안 가 안 가요 뭐야 엉덩이 때려달래 엉덩이 때려달래 안 가 안 가 우리 리어 안 가요 엄마, 진짜 안 가 응, 진짜 안 가 진짜 안 가 진짜 안 가 기분 너무 좋아 기분 UP 기분 UP 어머 알겠어 그럼 이쪽으로 와 마미가 해줄게 리어 리어 날 좋아해, 날 좋아해 스탑 오늘 제가 이 브이앱을 위해 옷도 이렇게 이쁘 아니, 나 머리끈까지 그럼 난 뭐야 잠깐 기다려봐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벌써 만난 지 6년이 되었는데요 6년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망관부 망관부에 푹 빠져버렸네 지금 리사가 저한테 질 수 없다고 하고 옷을 체인지 하러 갔습니다 지금 리사가 저한테 질 수 없다고 하고 옷을 체인지 하러 갔습니다 아, 어디 없어 아 내가 얼마 전에 입었던 거잖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어 어 그 옷이 있었나? 어 미안해요 가봤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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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저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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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겨 죄송해요 어머 어머 여기는 나중에 고친대요 네 죄송해요 둘이서 고양이 포즈 해달래 오늘 고양이 날이니까 오늘 고양이 날이니까 어? 하나 둘 셋 어? 너 그거 뭐야? 그 입은 뭐야? 왜지? 애들이 여기 그 귀엽잖아 어떻게 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좀 시끄럽네요 정신없네요 죄송해요 근데 뭔가 곧 이제 블랙핑크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언니 요새 네 좋은데요? 그니까 이번에 컴백하면은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응 같이 이렇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갑시다 응? 아 그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밥 먹었어요 네 네 네 네 저의 밥 먹었어요 오늘 되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언니만 코스를 시켜놓고 저는 그냥 단품 응 그냥 단품 시켰어요 코스지 근데 제가 단품 시켰는데 언니가 코스도 먹고 제 단품도 먹었어요 맛있었다 그래서 아니 최고 최고 뭐야 코스 시켜놓고 진정한 승자는 나야 나 왜 내 거 빼서 먹어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 TMI 오늘 TMI은 오늘 6주년이에요 어머 그 TMI TMI로 치나? 오늘의 TMI는 리오하고 말하네? 리오 리오가 말할래? 리오가 와 진짜 빨라 근데 진짜 빨라 이거 안 누르고 있으면 멈춘치고 있던데 계속 어 뭐야 에이 괜찮겠지 어 뭐야 잘 안됐네 어머 멈춘거 아니죠 멈췄나요 아닌거 같아요 근데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 랭크 저희 지금 댓글 열심히 끊겼대 좀 아 진짜? 아 진짜 맞았었네 이제 괜찮은거 같아 지수 누나 엽서에 그린 그림 무슨 동물이야? 그린그린 슈몬 슈몬이랑 코끼리 띠콜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슈몬을 만들면서 같이 만든 동물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제가 공개한 겁니다 진짜 진짜 빨라 이렇게 멈춰가면 쳐야겠다 진짜 아 소리 좀 크다 아이고 진짜 진짜 빨라 어 잠깐만 스포일러 안 한다니까요 오늘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망관부 지수 래퍼 컴백 망관부 이제 위버스에도 영상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컴백하고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네 그래도 6년 동안 블링크와 함께 했던 시간들 생각했을 때 제일 기억 남는 순간 딱 하나 말했네요 딱 몇 개 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만 할 수 있어 딱 하나만 하면은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 조금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역시 우리는 6주년이니까 비 오는 것 봐 아니 저번에 5주년 때도 비 왔었어 기억나요? 우리 블링크 막 우산 들고 아니 우산 들고 있었나? 아래층에 우리 차 탈 때 그냥 항상 비 오는 것 같아 그니까 우리 진짜 뭐야? 그런 게 있나 봐 비 오는 날 그 아이스크림 줬던 게 몰라 너무 좋은 취지였지만 약간 민폐였던 느낌이어서 민폐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다들 약간 아이스크림도 다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미안했었어요 맞아 불러 뭔가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불렀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조금 뭔가 미안했던 그런 기억과 그래서 그런지 더 기억이 오래 남아서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너는? 어 방금 생각했는데 언니 그 비 얘기하니까 까먹었어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거짓말 아니야 딱 있었어 진짜 딱 있었어 아 뭐였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있었어 언니 있었어 이거는 나중에 후기로 알려주세요 진짜 후기 알려줄게 진짜 갑자기 이렇게 그냥 사라졌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딱 생각하고 있는데 딱 누가 딴소리 하면 이렇게 가나가는 거 그 누가 나잖아 언니가 언니가 그렇게 말해서 아 뭐였지? 언니 말하고 있어봐야죠 생각하고 있을게요 뭐였지? 나는 처음 콘서트 했을 때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거였어 웃기지 않아 진짜 이거 딱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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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그 밴드 있잖아 아 맞아 그거 그거 항상 곁에 뭐였지? 항상 곁에 있어줄게 이거였나? 첫 콧대 첫 콧대 그거였어요 저 그거 봐야 하려고 했어 아 진짜 왜냐면 우리는 그걸 못 봤어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못 봤잖아 맞아 맞아 됐다고 우리 그거 하고 줬어 응 이렇게 됐었어 응 언니 고마워 고마워했어 진짜야 진짜로 제가 그걸 뺏어갔어 아니야 어 진짜 뺏어간 거 아니야 진짜야 얼른 또 보고 싶다 블링크 이번에 재미겠다 벌써 벌써 신나 벌써 신난다 근데 어떻게 이 신남을 이 신난 남을 블링크도 같이 신났으면 좋겠는데 네 블링크 신나지 근데 우리만 아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워 아니야 아니야 하나하나 공개되니까 신날 거야 같이 이제부터 다 같이 신날 것입니다 아 진짜 너무 빨라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 오는 줄 기대 기대 그쵸 기대 기대 와, 리오 리오 나가고 싶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우리 블링크 우린 융추년인데 우리한테 궁금한 거 없죠? 왜 이래 지켜보기 다음에 너의 브이로그에 또 출연시켜줘 어? 혹시 저 얼마나 좋아해야 되나요 언니한테? 우리 제주도 가기로 약속했었잖아 너가 제주도 쏘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 비행기 값까지? 그럼 하 비 그치면 비 그치면 가자 비 그치면? 거시잖아 꽤 오래 오더라 왜 리오 리오 왜? 불만 있어 애기? 리오는? 저는 이제 곧 가야 합니다 오보만 오보만 더 네 블링크를 보려고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쇼 오우 언니 유럽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유럽 미 럽 미 럽 미 럽 미 럽 미 럽 유럽 유럽 미 럽 미 럽 미 럽 미 럽 미 럽 그렇게 재밌다 다음에 4시 하면 진짜 정신 없겠다 진짜 진짜 한국어 너무 어려워 어렵죠? 공감 맞아요 어려워요 10년 살았는데도 11년 살았나? 오래 살았지 11년부터 살았잖아 아니지 11년 산거지 아닌가? 잠깐만 2022년이니까 10년 아니야 그러면? 아 그러네 11년이네 진짜 오래 있었다 언제나 블링크에게 행복을 줘서 고마워요 뭐야 뭐야 우리도 고마워요 블링크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안 읽었어 어? 우리 되게 동안 같아 되게 동안인 편인 것 같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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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되게 동안이시다 언니 나는? 저는요? 방금 태어나신 아이고 우리 리오 나가고 싶어 리오야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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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네 우리 3분 나왔어요 맞아 열심히 일을 해서 블링크랑 많이 많이 볼 수 있게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블링크 이번에 우리 진짜 정말 많이 볼 것 같아 올해는 진짜 많이 볼 것 같으니까 네 진짜 한국 블링크 말고도 이제 우리 해외 블링크도 아니야 아 잠깐만 뭐야 왜 이따 얘기해 2분 후에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어? 아니야 2분 후에 얘기하자 2분 후에 진짜 웃겨 아니 이거 이제 해외에서 한국까지 우리 보러 와주신 블링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너무 좋다 아닌가? 맞아 맞아 취소래 편집이 안 되네 여기? 아 여기 편집이 안 되네 맞아 맞아 맞죠? 리오 항상 밝은 모습 보여주고 찾아와줘서 고맙대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또 또 또 어 진짜 1분 남았다 다음에 꼭 저희가 4시서도 오고 리사가 저한테 제주도도 쏘기를 했으니까 뭐? 제주도 가서 저희의 브이로그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회사한테 회사 카드로 비용을 한번 음 여쭤볼게요 그러셨구나 네 좋습니다 어! 이거 리 리 언니 못 봤지? 봤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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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러브 따라하기 어? 뭐야? 사라졌어 어머 어? 언니 어떻게 해? 우리 2분 지났다 어머 1분 지났다 네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뭐지? 샷 수샷 수샷 타임 수샷 타임 들고 할게요 고수네 1, 2, 3 어? 언니 나 이거 하는데 언니 5 해줘 7이 됐어 이거 6주년 수샷이구나 애들은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 꼭 꼭 시켜요 그 뭐지? 6주년 수샷이랑 6주년 하트 애들한테 꼭 시켜주세요 곧 채영이랑 제니도 오니까 애들하고도 많은 얘기 나누시고 6주년 블링크 너무너무 축하해요 진짜 너무 축하해요 진짜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블링크 우리 진짜 곧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곧 핑크 베놈으로 만나요 어 아니지 그건 말해 아 나오구나 그럼 끊고 확인할래 잠깐만 맞죠? 아니야 맞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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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 아 편집 안녕 안녕 사랑해 어 잠깐만 어 사랑 사랑해 안녕 안녕 블링크 또 봐요 또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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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